필력만이잖아요 한 명씩 한 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지혜입니다 반가워요 원수 안녕하세요 저의 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니다 안녕하세요 터뜨린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원수를 만나서 너무나 기쁜 터뜨린입니다 터뜨린 안녕하세요 터뜨린 터뜨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터뜨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조혜린입니다. 네, 이렇게 콘서트를 저희가 처음으로 월드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 또 그전에 저희가 트와이스 랜드로 여러분들께 많은 무대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희나씨, 이번에 뭔가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쵸? 이제 저희가 트와이스 랜드 그리고 트와이스 랜드 판타지 파크. 그쵸? 네, 이번에는 트와이스 라이트. 그렇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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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또 이거 스포로 보신 분들 계시죠, 사실? 어제꺼? 아, 아니요. 그런 거 보고 오면 재미없잖아요. 오른쪽 한 번 보여요, 여러분도. 지금 월드가 이렇게 장난 아니니 이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트와이스 라이트로 바꾼 만큼 오프닝도 진짜 어바무시하게 어바무시하죠? 그쵸? 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 타이틀의 트와이스 라이트잖아요. 그쵸? 이 타이틀에 그런 말이, 오늘 대답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우리 이렇게 더 신나는 색이 이렇게 되나? 자, 이제 어쨌든. 이번 저희 콘서트 타이틀에 맞게 저희가 처음에는 블랙와이스로 오프닝을 했어요. 근데 원스들 이 다음에 어떤 컬러로 저희가 변신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색깔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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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 씨가 이번에 콘서트 하기 전에 콘서트 스포를 했던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그쵸. 제가 VM에서 콘서트 스포를 해달라고 하시는 팬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컬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다 말한 거죠. 컬러가 많다. 그쵸? 다 말했죠. 근데 지금 또 원스는 어떤 컬러가 있을지 모르니까 엄청 설레일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다양한 색깔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 만큼 저희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드리고 그럼 잘하고 싶어요. 원스 오늘 원하는 거 다 들어드리고 갈게요. 그럼 먼저 막차 끊겨도 괜찮아요? 예! 진짜? 그럼 뭐 그냥 체조에서 계속 자는 거죠. 맞아요. 최초 아닐까요? 자는 콘서트. 와우. 잡고들 라인드. 좋아. 좋아. 오늘 달려봅시다. 원스 혹시 제일 보고 싶은 컬러 있어요? 알아요. 보라네. 보라. 보라님 나도 좋아해.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거는 뭐죠? 원스의 반응입니다. 원스의 반응으로써 오늘 포스트의 분위기와 이 길이와 모든 게 자유가 자료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트 워스트 마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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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제 보셨었던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미리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호응을 더 잘해주시면 저희의 말도 더 많이 하죠. 고맙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원스 몰라. 원스 뭐가 나올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지금 원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데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알려봅시다 다음 곡은 원수들이 아주아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뭔지 알죠? 그럼 이제 연습해볼까요?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도절하는 곡인데요 이렇게 말해볼래요 너무 좋아 이렇게 잘해오게 말해볼래요 아니 굶은 얘기를 좀 연습을 해야죠 아니 부르면 다 알죠 어딨을까 그리고 원수들은 전등이야 미안하다 그러면 빨리 해보자 보자 하나 둘 셋 Like a full of sun Like a tear like a sunshine Like a sunshine 오오오오오 바로 해도 되겠네요 근데? 알겠어요? 좋습니다